나뭇잎 사이로 무언가 보입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여행하는 작곡가입니다. 빨리 가볼게요. 렛츠고! 하인아, 우리는 핑크퐁을 보러 온 게 아니라 바로... 로보트가 있어요. 빨리 올라가 볼게요. 조금 무서워도 참아 볼게요. 거대한 로봇이 서있습니다. 엄청 크네요. 엄청 크고 로보트가 있네요. 완벽한 승들 합체! 파워 그룹을 창출! 윗풍이 담긴 센터 트럭! 짬프 턴! 짬프 턴! 짬프 턴! 강력한 짬프 턴! 내 이름은 델타! 바지까랑이를 꽉 잡고 있는 하인이 이제는 로보트까지 있는 강서구입니다. 로보트만 있는 건 아니고요. 닌자 터틀의 닌자 고부기도 있습니다. 강서영상 크리에이터 활동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여행하는 작곡가였습니다.